시중에 유통된 300억 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그대로 환전되는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. 포항시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환전처리된 41억 원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한 결과 40여 개 가맹점이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으로 파악됐습니다. 출시 당일 500만 원 이상 환전 처리한 업소가 13개소이고 분식점이나 소규모 슈퍼, 편의점 등에서 하루 800만 원 이상 환전처리한 업소가 12개소 그리고 사용자의 성이 같은 사람이 한 가맹점에서 환전처리한 업소가 7개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항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정유통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개인은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8. 9. 14. 15. 16. 감사합니다.